경북 북부의 하모니로 꿈과 희망을 노래하자 2015 컬처라인과 함께하는 경북 북부권 합창제 경북 북부권 합창단이 들려주는 다양한 레퍼토리와 감동의 하모니 안동대학교 합창단과 초청가수 조정연 전유나의 화려한 축하공연 등으로 다채롭게 꾸며주는 이번 합창제는 11월 7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청송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화려하게 개최됩니다 경북 북부지역 문화예술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다양한 문화교류를 지향하는 경북 북부권 문화정보센터 컬처라인과 함께하는 이번 합창제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